사람 얼굴 그려져있다 왼쪽이 남자가 오른쪽이 여잔가봐 태헌남과 병이 열을 건너며 컨셉 또라이야 진짜야 경쟁사 사탕을 제거하자 삼킴주의 그러니까 우리가 쟤네 둘이 키스를 하는거고 우리가 그 사이에 사탕들이 돼가지고 오가는거지 거의 미쳤습니다 14개 사탕 16개를 동시에 사탕키스를 보통 사탕키스 하나 아닌가요? 16개 사탕키스는 거의 지금 거의 기네스감인데 사탕 아이 미쳤네 어 일단은 골고루 탑시다 야 뒤에 그것도 있어 어 그렇지 일단 해봐 일단 해봐 어 야 같이 타면 불리해 죽어도 두명 같이 죽잖아 럼브라 따로 타야지 어 아 아이 미친 지막혔어 어 야 얘 얘 얘 보내자 야 얘 어 잠깐만 야 어 나 갈래 나 갈래 나 갈래 나 갈래 잠깐만 어 야 그렇지 그렇지 어 어 어 아 미친게임아 아 뒤치기였는데 아 아 같은편이었어? 아 극혐이네 엔지 혼자 남았다 엔지 혼자 남았어 엔지 혼자 남았어 3대1입니다 아 이대로면 삼킴당해요 아 이대로면 내려야되요 내려야되요 삼킴당해요 아 내려야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정말 경렬하게 하는데 네 안내려져 아 안내려져 네 뒤집어져서 안내려져 너무 경렬해 이거 사랑은 전쟁이야 슈팅스타 슈팅스타 어 슈팅스타야 진짜 바로 가보자 이번에는 지체 없이 간다 가라 사탄캐스 아 아 너무 세네 아 잠깐만 아냐아냐아냐아냐아냐아냐아냐 아냐 아냐아냐 아냐아냐아냐 아냐 아냐 엇 아 딛칭이간다아아아 ㅋㅋㅋㅋ 그렇지 그렇지 누군진 몰라도 잘했어 연속기 좋았어 아우씨 아 난리냐 난리냐야 야 어 내려 아우 아우 내려 아우 내 주변에서외렇게 터져 명탐정 코난이야 뭐야 아우야 어우야 아우 슈팅스타다 명탐정 왕란이다 내가 나한테 던져줬잖아 야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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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지고있네 우리팀이 좋았는데 그렇지 그렇지 삼켜 아 아 자살각이었다 아 이게 수류탄 때문에 진짜 개 난리가 나네 수류탄 변수 수류탄 맨 뒤에 있어 한 개 있었다 수류탄 뒤에 하나씩 깔려있어요 하나씩 여기서 한번 막아내자 한번 막아내자 가자 사탄키즈 포탄키즈 우우우우우우우우예 우우우우우우우 우우우우우우워 아 미친 게임아 제발 그만 너머가라고 아 밀어내는 건데 왜 저꼬 넘어타 아 이거 게임이 어 우리팀 화이팅 우리팀 화이팅 여기서 저격 어 좋다 좋다 어 전략 좋다 어 전략 좋아 전략 좋아 오 아 근데 안죽네 없나보다 아무도 끝냈어? 끝냈네 저기 가면 죽나봐 왔다 왔다 온다 온다 어 아 사폭병 제대로에요 엔지니어 혼잡니다 이제 안돼 저쪽도 자잘 생각하고 있거든요 아 아 아 아 안돼 안돼 오 예스 아 우리 개 털렸네 근데 병이랑 태희 얼굴을 못봤네 태연이 입이 너무 커가지고 자 다음 맵은 일렉트릭 정글 짐 3 아니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